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애프터스쿨 이지 차보험료 600만원. 자동차 사고 할증 ㄷㄷ 애프터스쿨 이지 차보험료 600만원. 자동차 사고 할증 ㄷㄷ ㄷ. 유이, 레이나, 나나, 이영, 가은과 함께. 플레디스의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리지. 하지만 애프터스쿨 보다는 오히려 애프터스쿨의 서브유닛인. 오렌지 캐러멜이 걸그룹 쪽으로는 더욱 인기와 성과가 큰 아이러니한 상황 ㄷㄷ. 그러다보니 애프터스쿨에서는 유이가 연기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어서. 나나 역시 룸메이트, 굿와이프 등으로 연기, 예능 활동을 번갈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최근 SBS에서 드라이브클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리지. 리지 외에도 자동차 매니아인 이상민, 그리고 탁재훈 등이 출연을 했어요. 우리가 자차 운전하면서 필수로 드는게 자동차 보험이지만 사실 모르고 드는 사람들이 많죠. 우캐리지 역시 그중에 한사람이었더라구요. 약간 운전치 길치인지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하늘 리지 히엇히엇. 리지도 은근 자동차 더 크라고 하는데 사고 이력은 엄청나더라는. 리지 정도 되면 오노 드라이버 말고 운전기사 고용할 것 같은데 말이죠. 차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가구 경력에 따라서도 또 다른게 자동차 보험. 리지의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외제차, 비싼 고급 수입차를 타다보니. 외제차 보험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문두개 코펜은 더 비싸고, 뭐 이런식으로. 애프터스쿨 리지의 자동차 보험료는 무려 600만원. 띠긋띠긋 엄청나네요. 보통 일반인들이 보험료로 100에서 204일을 내고. 좀 저렴하게 내시는 분들은 60에서 70만원, 혹은 그 이하 30에서 40만원대도 있긴 하지만요. 사고 한번 낼 때마다 할증이 붙다보니 어느새 600만원이 되었다는 리지, 보험료 ㄷ ㄷ ㄷ. 1년이라고 치면, 한달에 자동차 보험료만 50만원 이상이네요 ㄱ ㄷ ㄷ. 4년동안 1만 7천키로 밖에 타지않았다는 리지. 사실상 초보운전이네요. 일반인으로 치면, 마트만 단인 ㄷ ㄷ ㄷ. 1년에 4천키로 이정도? 에코특약 넣어서도 되었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걸 보험사의 서리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소형차 서브 등 차종에 따라서도 또다른 보험비. 리지 차, 어떤 차 타고 다닐지 궁금하더라구요. 샤이니 종현이나 지드래곤처럼 람보르기니? 도끼처럼 벤틀리. 리지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모습이 별로 목격이 되지 않았던거 같은데 말이죠. 스타크래프트 벤 회사차만 타고 다니지는 않을건데 말이죠. 흰색 스랄 타고 다닌다는 말도 있던데, 더 좋은거 탈 듯. 자동차 사고를 워낙에 많이 내서 자동차 정비서랑 공업사 사장님하고 완전 친하다는 리지. ㄱ ㄱ 보배드림에서 빵 난리가 났더라구요 ㄱ ㄱ. 그래도 의외로 자동차 더크라고 하는게 매력 포인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